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네 집 잠깐 왔거든요. 근데 날씨 오늘 36도까지 올라가서 왔어요. 수영하려고. 진짜 이쁘죠? 롤루샤 아일렐라. 맛있겠죠? 친구가 만들어줬어요. 먹으셔. 이상하게 준비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오늘은 날씨도 많이 덥고 해서 삼계탕을 한번 만들어볼 건데요. 이거는 프랑스인들도 따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비디오를 찍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해보네. 이렇게 우선 여기 찹쌀이 한국마트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쌀, 여기서 자주 파는 이렇게 생긴 쌀을 먼저 한 30분 정도? 닭 손질할 때까지 불려줄게요. 안에 이렇게 지방이랑 뒷부분도 잘라주시고 안에 내장도 깨끗이 제거해주세요. 이게 이제 이게 사온 삼계탕 재료거든요. 삼계탕 재료가 보니까 뒤에 보니까 뭐 한기, 오가피, 대추, 청궁, 산뽕나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재료들을 이제 여기 물에 넣어서 약불로 보니까 은은한 불로 약불로 30분 이상 우려낸 뒤에 닭을 넣고 익히면 된다니까 우선 얘를 넣고 30분 동안 은은하게 익혀 우려줄게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안에다가 마늘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불린 쌀 넣고 다시 마늘로 채워줄게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안에다가 마늘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불린 쌀 넣고 다시 마늘로 채워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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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크로크 들어가 있어요. 밥도 하고 있고 삼계탕은 약불에서 거의 다 끝냈어요. 약불에서 끓이고 거의 다 끝냈어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번 확인해봤거든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한국 냄새나서 진짜 좋아요 완성 맛있겠죠? 이제 테이블로 가져갈게요 커서 그냥 이 큰 냄비채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맛있겠죠? 완전 커요 닭도 짜잔 두 뼈 밥 그리고 삼계탕 간장소스 도디 완성 완성?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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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죠? 완성 Bon Appétit 완전 크죠 닭? 안에 밥이랑 마늘 들어있어요 다 먹지 못한 삼계탕에 채우 다 먹지 못한 삼계탕에 채우 지금 닭 먹고 나머지 살만 발라서 닭죽 만들려고 당근 얇게 썰어넣고 그다음에 양파 썰어넣었거든요 그다음에 밥 조금 넣어서 끓이려고요 배고파 또 맛있겠죠? 맛있겠죠? 보면은 이렇게 닭고기도 있고 아이고 이렇게 보면은 닭고기도 있고 밥알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맛있겠죠? 내일 아침용이에요 진짜 오늘 친구랑 뭐하고 저는 미국의 유지중안만 하는건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음식은 이런 식품이 필요하고 있고 식품과 피스텽과 피스텽과 피스텽이 될 것입니다 이 가사의 버전을 선택하고 이 그를 좋아하는 흰색을 선택합니다 잘 udف indic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